전국 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지하철 선전전을 두고 바라보는 시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. 특히나 지하철을 이용하는 승객들의 불편으로 인한 부정적인 시선 또한 피할 수 없죠. 하지만 지하철 선전전을 틀렸다고 할 수 있을까요? 이렇게까지 했어야만 하는 이유, 왜?라는 의문을 먼저 갖는 생각의 전환이 필요해 보입니다. 이상 WBC 복지TV 뉴스24를 바칩니다.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